자 이번에 모실 가수는 이름이 없어 무명이라고 합니다. 우리 무명 가수님 모시고 꽃길 아니야 두 곡 청해 듣겠습니다. 우리 돌아가면 싫어 능력한 피하고 꽃이 있다 이제 다시 살아내래요 우리 래슨 rejected 우리는 당 aplic existe 우리가 Arctic 21 사랑은 또 우리의 사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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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면 싫어요 난 더 가요 비가도 꽃이 나면 이제 다시 사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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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태스, 스태스, 스태스 스태스, 스태스, 스태스 감사합니다